미동산 수목원에서는 식물 유전자원을 보존하며 연구하고 다양한 산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 울창한 숲으로부터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숲에서 일과 산림치유 지도사, 자연생태 지도사 이렇게 숲에서 놀자고 자연으로 오라고 계속 우리를 꼬디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숲의 요정들을 만나러 갑니다. 숲의 설가들이 한데 모여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연구하는 축제. 건강하고 유쾌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숲의 설 경연대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유합니다. 오늘은 충북도 내 산림복지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나누는 날입니다. 산림복지 전문가 모임이라고 들었는데요. 사실 복지는 전국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숲으로도 복지를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거는 우리 숲에서 선생님들이 숲에서 힐링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놀이를 통해서 모든 면에서 인성교육도 하고, 건강도 복지를 하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지식 수준이 아니고 서로 놀아가면서, 서로 체험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걸 우리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숲의 설 시험 부문 경연대회는 숲을 돌아다니면서 열립니다. 그래서 참가자와 관중들이 함께 숲으로 이동합니다. A코스 첫 참가자는 김재숙 선생님. 병원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숲의 설가가 됐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숲의 설인데 준비물이 다양합니다. 경연대회를 구경하던 숲의 설가들이 어린이 역할을 맡아서 참가자의 숲의 설 시연에 동참합니다. 참가자들은 시연 계획서를 제출해서 1차 심사를 거쳤고, 오늘은 2차 현장 심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꼼꼼히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심사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심사는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사진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계획서 작성하고, 오늘 현장에 와서 계획서대로 시연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시연은 도입부, 전개부 마무리인데, 도입부에서는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야외에 사니까 이런 데 안내를 해주고, 전개부에서는 역동적인 건가, 또 조금 정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느 부위에서 쓸 건지, 다른 부분이 있고, 마무리에서는 지금 전체 해설했던 것들에 대한 나눔의 자리,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숲의 설가가 된 사연이 궁금해지네요. 우리 옆집에 새댁이 살았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낫게 하고 싶은데, 항상 집 안에만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숲을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앉아서, 너 치료해 주려고 예쁜 꽃을 주셨어. 이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걔가 우울증이 심했었는데 고쳐졌어요. 두 번째 경연에는 지나가던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숲에서의 주제는 거미줄 위에 거미랍니다. 개미는 몸이 얼마큼 있나, 덩어리를 세려볼까? 머리, 가슴, 배. 하나, 둘, 세 개 있지? 거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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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여덟 개? 여덟 개, 다섯. 세려볼까? 자, 하나. 아이들의 진지한 표정만 봐도, 김정미 선생님의 숲에서 실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늑대 거미? 이번엔 자리를 옮겨서 거미를 직접 관찰하는데요. 아이들의 호기심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거미한테 미안하긴 한데, 우리 살짝 관찰만 하고 놔주자. 괜찮겠다. 이제 다른 코스에서 시연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시연은 한 가족을 숲으로 초대하는 형식인데요. 몸부터 풀어주고, 크게 호흡하면서 숲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숲 해설가의 목소리부터 건강한 에너지를 전해주네요. 옥천군 장령상을 찾은 겨울철새를 주제로 숲 해설이 이어집니다. 머나먼 대한민국까지, 몽고 시베리아에서 날아와서 여기서 겨울을 월동을 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 해설가로서 꿈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정말 건강하고 노후의 즐겁고 행복한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숲 해설가를 선착하게 됐는데 정말 저의 적석에 맞고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들을 교육 현장에 직접 접목시켜서 어른, 아이, 가족 모두에게 이 살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참가자의 시연. 숲으로 들어가는 상황부터 시끌벅적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숲 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지, 진본데. 이렇게 유쾌한 어른들이 또 있을까요? 숲 해설가들의 모습이 참 건강해 보입니다. 이번 주제는 다람쥐 겨울나기. 우선 다람쥐 먹이를 골고루 담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 호드만 담아요. 그래요? 골고루 담아야 된다고 했는데? 비싼 것만 알아서 넘어야 해. 숲 해설 현장에서 만났던 꼬마들을 휘는 흉내내는 선생님들. 장난꾸러기가 따로 없네요.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다람쥐가 되어 먹이를 숨기러 달려갑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바라보는 숲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숲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다시 겨울 잠을 자는 다람쥐가 되어 보세요.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배가 자꾸 고파지는 거예요. 가을에 숨겨놨던 도토리, 호두 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났어. 일어나세요. 지금부터 도토리 아무거나 3개 찾아오세요. 내가 웃긴 거 찾아오세요. 숲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인데 숲의 설가들의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신나는 놀이터가 되고 한바탕 웃음 잔치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시연을 지켜보면서 숲의 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잘 웃으시고 참가 같이 해주신 분들도 너무 웃고 떠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짜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벌써 한 지가 10년째 되네요. 그냥 이렇게 뭐 어디서 본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쌓여서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됐습니다. 뭐 특별히 이런 프로그램 했던 이유? 이유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유치원 아이들은 뛰어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좋아서 제가 이제 뛰어다니는 활동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연대회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숲 해설가는 대부분 자원봉사로 오셔가지고 또 해설도 하고 그러시긴 한데 이제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직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돈을 벌 수 있는지요? 애초에 숲 해설가를 제도적으로 만든 목적은 실제 일자리 창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부에서 이제 점차 산림복지 정책에 관한 기금도 많이 조성을 하고 지원 정책들이 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직업적 가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미동산 수목원 중앙광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요. 열매와 나뭇가지 등 자연물을 활용한 생태 공예를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토리 열매로 만드는 귀여운 다람쥐. 작은 열매를 집어서 실수 없이 붙여야 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긴장했는데요. 강아지 풀이 부스러지지 않게 살짝 붙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연물로 다람쥐를 완성했습니다. 다람쥐야 도토리 먹자. 쌀쌀한 날씨 때문에 전통차를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숲의 향기와 맛이 오롯이 담긴 차 한 잔이 달리 보이는 날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는 꽃차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꽃차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국화꽃차고요. 네. 여기는 칫꽃차입니다. 아 국화꽃이랑 칫꽃이요? 네네.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셔보세요. 꽃 향기가 나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참. 바로 옆에서는 스트레스를 측정해줍니다. 아 그럼 저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른쪽 손인가요? 네. 검지를 넣으시면 되고요. 스트레스와 혈관의 상태를 측정하는데요. 온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 결과가 나왔네요. 네. 결과가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왔죠? 방송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요. 여기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계속 살고 싶네요. 아 그럼요. 여기 오시면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숲으로 오십시오. 오후에는 산림교육센터에서 산림복지전문가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이 썼습니다. 오늘의 강사는 바로 신원섭 전 산림청장.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산림청장을 역임했고 올해 7월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오늘도 숲의 설가들이 선택한 미래가 얼마나 희망적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보기 싫은 장면이 있으면 커튼 탁 치듯이 스피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와서 탈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숲은 아름답습니다. 가도 아름다운 곳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또 숲에 가면 어느 정도 면적감이 있어요. 혼자 그래서 혼자 고독하고 싶으면 숲에 들어가고 또 땀 흘리고 운동하시면 숲에 들어가고 운동 열심히 걷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하는 바가 숲 쪽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숲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장소이다. 마지막으로 숲의 설 경연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대상입니다. 대상은 우리 윤은영 선생님입니다. 아하! 다람쥐 만들기 도와주셨던 선생님. 첫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용정산림공원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질높은 숲 해설로 유명한 분이랍니다. 대상을 찾았는데 어떤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외래호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1위가 스트레스랍니다. 숲으로 와서 스트레스도 좀 날리고 우리 마음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릴 적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날려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아마 그걸 높게 사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숲 해설가 한 명은 나무 한 그루. 수많은 숲 해설가들이 모이면 커다란 숲. 우리보다 먼저 숲 속에 도착한 그들이 숲이 주는 건강과 행복을 잔뜩 챙겨놓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숲 해설 놀자! 숲 해설 놀자! 숲 해설 sla 숲 해설 놀자 Ce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